이 앞이 망해요. 우리가 맨날 가는 무성붕을 펼치고 저희가. 저 뒤에가 수리산. 무성붕? 아니 아니 아니요. 수원붕. 수원붕은 형님 이거. 수원붕은 이거. 여기서 정면에서 봤을 때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나온거. 어 나와있는데. 이렇게 나오고 거기서 뭐. 망해요. 여기가 망해요보다 높네요. 이렇게 찍어낸다니? 수원붕은 형님? 수원장? 네. 수원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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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응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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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왜? 기다려. 어? 기다려. 잠깐. 왜? 잠깐. 야 잡아줄거 아니면 나와. 야. 난 페달이 닿는데? 후. 후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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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탈 수가 없는데? 왜? 왜? 잠깐만 팔 아파 아 아파 아 아파 어우 따가워 어우 문 나무 떼는데 갑시다 조심해서 오우씨 뭐 나무 사이로 하나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아 여기네 거기라고? 아 길이 진짜 어렵습니다 야 아 여기다 여기다 씨 이거 뭐야 오 오우 야하하하 오 됐어 됐어 내려갔어 내려갔어 오우 오우 됐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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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ois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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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 오 에이 어 어 어 오늘 이거 허받 했으면 작살라겠다 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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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위로 봐 으 야 c 가다 만나겠는데 잠깐만 으 으 아 5 간 야 뭐 어디요 아 뭐 여기가 그 미끄러운데 거 이래 거기 맞는데 아 뭐 뭐 뭐 뭐 또 막다 또 씻 아수 5 아 아 으 으 오우 쒸 오우 와 돌 으아아아 야아 쒸 오우 여기겠죠? 어 맞아 맞아 이야 오늘 커버 안찼으면 작살났겠다 이거 arius 아 아 으아 고베 어 야 왔네 야 왔나 야 와줘 맞아 맞아. 기억에 있어. 빡센데? 왜이래? 원래 여기가 빡섰지 뭐. 잠깐만 이거 맞나? 산찌경이 보고 계십니까? 야 이 씨. 산찌경. 이게 맞냐? 잠깐만. 이게 약간. 빡센데. 빡세거지. 근데 난 왜 일로 내려왔던 기억이 있지? 형님이요? 저 밑에 괜찮냐? 탈수 있어요 탈수. 탈수가 있겠지. 탈수가 있겠지. 살아서 가냐가 문제지. 야 저 씨. 저거 아닌거 같은데? 오. 야 이거 아니다. 이거 계곡짜리인데? 옛날에 일로 안왔던거 같은데. 놓을거야? 이거 아닌가봐요. 이거 아닌가봐요. 이거 아닌가봐. 야 씨. 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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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옮기면 한번 내려가볼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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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러브. 아. 후. 오. 맞는거 같은데? 맞지 않을까? 잘 못 따라왔나봐요. 그래? 여기를 타지 않았을거야 내가 봤을쌔. 너무 편해요 그래! 오 쒸.. 오오오오오오 으 으 으 아 네 소재 이거 아 이제 내 원래 한 얘기 아 그러니까 그 으 잘못더라 네 거 아니었는데 안자 기사 아 으 으 이거 어디야 지금? 맞습니다 들어가면 안 돼 여기 들어가면 안 돼 왜? 왔는데 어떻게 해 오우 이거 전망대 올라가는 길이야 완전 어만들 하정은 아드리 난리 형이 빡쳤어요 진짜 우와 아드리 난리 완전 이 씨 거 이거 또 뭐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읽 5 5 5 아 뭐 아 원래 주차장 쪽으로 내려야 되요 아 보소 야 거기에만 타면 괜찮겠는데 딱 그거 하나 잖아 으 아 근데 거기가 봅시다 으 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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